롤리빠뻑이 어떻게 된거겠지? 아 안예쁜데? 보라, 티모 승리시 5만원 카사윤이 적으로 맞으니깐 마법사의 최후를 먼저 가야될 것 같기도 해 뭐지? 엄청난 키티기는 싸움이 될 것 같아요 아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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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? 어 왜 지금 안가지? 리신 오나보네 이게 제가 마법사의 최후를 먼저 가려고 그랬는데요 저 쭈롯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쭈롯도 보라색이니까 킬각을 못낸다 그러면 내가 굳이 딜을 갈 수가 없다 갈 필요가 없다 그럼 딜을 안간다 그건 당연히 쭈롯이지 봐봐요 이게 리신 와도 역힐 따는거 제발, 제발 죽어주세요 제발 죽어 이야하! 이제 쭈미슨 나온다 리신 바텀쪽에 있고 아 뭐야 뭐야 나 때리지마 나 이거 밀어야해 아아 왜왜왜 자꾸 때리는거야 이거 맞아 너도 어 이제 리신 안보이니깐 집을 가야될 때가 된거 같습니다 말하자 오모자 말하자마자 오는건 좀 심했다 말하자마자 오는건 좀 심했어요 그라가스야 어 이거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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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라가스 깜짝이야 나이스 그라가스야 이제 가줬으면 좋겠어 너 지금 나 못이겨 나 저 맛있어 어어? 나 저 망했는데 아 죽겠다 저거 아깝다 근데 일단 버블포트하면 쟤꺼죠? ologue 유호 아이 잠시만 아이 잠시만 위로 버블포타 잠시만 버블포타 이제 쭈롯 있으니까 쭈롯을 최대한 활용해야 될 것 같아요 빨리 밀어야 돼 선생님 내가 스틸하는 게 아니야 이거 스틸해야겠다 아 좋아요 아이고 맞았네 어 사실 낚시야 요호 요호 아 제발 나 저마 박았는데 한번만 뭐야 저 4절 뭐야 4절 퀭 나한테 한번 맞을래 와 끝까지 따라간건 나한테 탑신병장 탑망한가요 아이고 탑에 3명이라니 아 저거 바텀이죠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좀 세요 아 리신 좀 셉니다 인정 오케이 좋았어 좋았어 제발 한번만 다행이다 다행이다 음 좋아 나 딜은 세다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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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미 죽여 유미 죽여 나이스 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 요요요요요요요요요 요요요요요 아 이거 하면 안되는데 이제 어이 어이 허허 이게 팀플레이라는 곳이다 자 일단 멜모셔스도 하고 그리고 그 다음 마지막 보라색 아이템이거든요 보라색 아이템 벌써 5개 나왔어요 이게 되네 저는 지금 미드를 바로 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찌롯이 있어요 어? 이겼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허쌤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하하하하하하 아 Q&A H의 SLA498님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더욱 더 열심히 한 허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유후 유후 딜량 볼까요? 와 아... 하하하하하하하 한글자막 by 한효정